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칼리랑 나가면 되는거죠 칼리 굉장히 용감해요 칼리? 내 스타일이야 저렇게 강한 여성 좋아요 나쁘지 않죠 준비됐나요? 나갈 준비됐어요? 물론이죠 갑시다 좋습니다 구하러 가겠어요 어우 좋아좋아 엎드려요 이런 좀비야 저런 좀비 녀석 어 같군 간 것 같아 어 다행이야 함부로 총알을 쓸 순 없으니까 어떤거 어 글랜 어 좋아좋아좋아 아 생존자가 맞춰있구나 아 생존자가 맞춰있구나 위쪽 모퉁에 있는 방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구요 그 누군데요 음 아 이미 물렸다 아 아 되게 착하다 이 사람들 아니 여자라서 구하는 게 아니야 같은 사람이니까 구하는거지 저 사람이 저기 갇혀서 느끼고 있을 공포를 생각하면 구해줄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음 음 차를 보여주고 아 주변 지형을 싹 다 보여주는구나 좋아좋아 으흠 저 여자를 방 밖으로 꺼내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파악을 어 다 죽여야 된다고? 어 어 한번 둘러봅시다 저기 어 어 오케이 한 놈이 잡아먹고 있어요 그리고 캠핑카 근처에 숨을 수 있어 조용히 충분히 고개를 숙인다며 어 어 위험하다 볼 수 있는건 이정도가 한계인가 저 뒤에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녀석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진 못할 것 같다 좋아 또 다른건 뭐가 있어 말좀 걸어봐 흠흠 캠핑카나 저쪽에 있는 트럭 근처에 숨을 수 있겠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쪼끔 더 둘러볼래 쪼끔 더 안 되겠다 또 찾아보는거봐 좋아요 좋아요 바로 뛰어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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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수 있어 좋아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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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는 여자는 안왔구나 칼대 권총이 예외적으로 있지만 막을 쓸 순 없다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어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둘 다 쓰러트릴 순 없다 그 외권 없네요 어 어 되게 무섭다 다른거 없지 어 이쪽은 동의하십니까? 어 어 무기가 필요하다는건 저도 알겠는데요 무기를 구할 곳이 없습니다 음 다른데 보이지도 않아요 일단은 돌아갑시다 돌아가자 조심조심 응 저긴 아니었어 이쪽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쪽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어 좋아 픽업트럭 근처에 숨을 수 있겠어 좀비들은 저 방에 진짜 가고 싶어하고 어 어 좋아 여기서 왼쪽으로도 갈 수 있어 베개를 주워 좀비를 지식시켜 죽이려는건 그런게 아니라구요 뭘 할 수 있죠? 어 저거 뭐죠? 끝인가? 음 좋아요 알았어 무기가 될만한거 알았어요 어 그 베개를 이용해서 어 총을 감싸면 좀 소리가 적게 나가지 않을까 아 그럼 궤도가 안 좋나 아 제대로 안 나갈까 총 총이 픽업트럭 안에 뭐라도 있는지 모르겠군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 트럭 좀 보자 어 일단은 요거를 뭔가 차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지마는 방치할게 없을까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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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은 하지 않을게 도구가 있어야 돼 좋아 이쪽은 어떻죠? 흠흠 좋아 그 다음에 위를 잠깐 볼까요 아 다 똑같구나 위를 보든 오른쪽을 보든 다 똑같은 거네 알겠어 알겠어 자 그러면 이 이 좀비한테 베개를 사용하는 것 같군요 총 꺼내고 있어요 내 지시대로 뒤에 붙어서 따라오세요 어머 야 저런다고 소리 갔나? 소리는 날 것 같은데 어머 놀랍다 좋아 좋아 열어 열어 얼른 열어 플러그 집기 좋았어 점화 플러그로군 요거는 기어변속기 해제 다른건 못하니? 점 여기서 나갈 수 없는거야? 기어변속기를 꼭 해제를 해야돼? 점화 모시기 점화 모시기 오케이 알겠어요 갖고 있을게요 평화롭게 아주 잘 쓰일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요 이 뒤쪽에 뭐 없나요? 아 잠깐만 아 이쪽이고 알겠어 여기 미는 수밖에 없어? 차를? 아 차로 밀어서 쟤 죽이려고? 어 굉장한데? 상당한데? 바로 옆에 도끼 있습니다 자 좋아좋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점화 플러그를 이용하나요? 어 어 알았어요 점화 플러그 드리죠 진짜? 처음 들어 그런거 어머 소리 소리 괜찮은건가? 좋았어 좋았어 어 이거 죽고 자 이 드라이버로 뭘 알 수 있을까? 아 이걸로 이걸로 싸우려고? 이걸로 공격하려고? 놀라운데? 어디로 가야되죠 이제? 잠깐만요 이 차 안에는 더 얻을 수 있는게 없구요 그렇다면 이쪽? 나 똑같이 차보는거잖아 자 말좀 걸어봐 주변에 계속 둘러보죠 무기를 찾으셔야 돼요 아니 무기를 어떻게 찾냐구요 할 수 없지 일단 이동합시다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뭔가 변화가 있을거에요 저기 있는 녀석을 해치우고 위로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하자 어 어 오케이 좋아 이 녀석만 처리하면 됩니다 자 어 뭐야 어우 어우 내가 찍어야되는구나 깜짝 놀랐네 저절로 되는줄 알고 아무튼 한 방에 처리했군요 자 이쪽 한번 볼까요? 이쪽은 볼필이 없고 말 한번 걸어볼까? 저 여자가 괜찮았으면 좋겠다 이 녀석인데 어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요놈도 찍어버리면 되는거지 흡 어어 저놈 준비하고 오는데 아 휘파람 불었구나 이쪽으로 오라고 유인했구나 좋아 아 거기 아니야 머리야 머리 그렇지 됐다 좋았어 이 녀석이 문제로군 도끼를 이용하죠 도끼를 이용해줄게요 도끼를 이용해줄게요 센데 얼씨좀 센 어어 도끼를 사용을 못하게 하시네 할 수 없죠 뭐 나한테 필요한건 도끼였다구요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좋습니다 무기를 바꿨습니다 새 아이템을 얻었다 아이템 획득 플러스 4강짜리 도끼입니다 이 도끼면 다 죽일 수 있죠 뭐 어떡하라고 아직 가는거야 자 이 차안에 뭐 있는지 안봐 아 알겠어요 왜 나한테만 시키는지 모르겠네요 어 당신 당신이 도끼 들고 싸우지 그래요 아가씨 아 이쪽 계단을 이용하면 되는거군 좋아 다른건 없고 좋았어 흠흠 그렇죠 작전이 실패할수도 있는거죠 상대는 둘이라구요 좋아 괜찮아 날 믿어 난 난 클릭다위 실수하지 않으니까 클릭실수 같은거 해본적 없어 그런건 나와 어울리지 않지 가자 가자 자 갑시다 가자구요 달려들어요 훗쨟 헤드샷 헤드샷 죽으라고 멍청한 놈들 어 리 멋있다 좀비정도 이제 가볍군요 자 일단 요거를 부셔주죠 이 겹장을 잠시 알겠어요 헐 어 좋아 강제로 들어갑시다 도와야되요 자 열도록 할게요 부셔 왜그러지? 왜이렇게 창독해 아 몰렸구나 음 크리찬 그..보이프렌드 있는게 뭐 좋아요 떠나도록 하죠 아 나 원래 이렇게 대업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아... 가슴이 아프네요 당신은 총을 가질 수 없어 어어? 어어? 정신 차려 이 아가씨 어어? 미쳤나봐 총총총 어우 다리도 안좋은데 이 친구 다친 사람 없나요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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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 아프네요 아... 글랜이 저러는 것도 글랜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이 눈앞에서 머리에 총 쏘고 자살하는걸 봤는데 편할 순 없겠죠 게다가 좀비들도 나오고 있구요 아 그리고 글랜은 저 여자를 도가주고 싶었던건데 그 여자가 죽고 말았네 응 돌아왔네요 우린 괜찮아 으흠 흠 좋아요 약을 가지러 가죠 뭐 도끼도 생겼으니까 약을 가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얘기는 필요없어 말도 필요없고 어 잘 기다리고 있었니 크래멘타인 괜찮니 손가락은 어떠니 흠흠 그래그래 좋다 내가 니 아빠는 아니지만 뭔가 필요하다면 내가 해결해주마 알겠니 오케이 same you're my guy 어 no you know we're gonna try to take care of each other yes deal 흠 좋았어 클래멘타인 역시 어 그 다음에 괜찮니 클렌 괜찮아 모텔에서 있었던 일 말했네 네 미쳐버리게 되죠 그 여자는 남자친구를 잃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던 상태였어요 네 좋아요 결국 자살을 했으니까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아직 포기할 수 없어요 밖에 있는 자물쇠 번호 알아요? 음 차라리 부셔버리는게 나을거라고 제가 어디로 갈거죠? I don't know I mean You guys seem ok What about your family? Yeah I I Forget it man That's your business I hate feeling like I can't do anything I know the feeling man 그렇죠 어떤 상황 앞에서 무력감이 든다는건 좋지 않은거죠 네 좋습니다 어 어 왠지 이 게임하면서 좀 우울해지는 면이 좀 있구나 우울한 게임이라서 대답 대화 좀 합시다 칼리씨 어 여기 있는 이러한 일은 세기급 특종 이야기죠 어 여기 있는 이러한 일은 세기급 특종 이야기죠 흠흠흠 흠흠 그러게요 증명할 길이 없네요 그쵸 그쵸 아 인터넷 방송하셨군요 아 인터넷 방송하셨군요 아 인터넷 방송하셨군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말하자마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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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제가 말하자마자 좋아요 나갑시다 안녕히 계세요 좋습니다 도끼 가져왔어요 네 도끼 가져왔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